너 오줌 싸고 왔지? 주둥이에서 오줌 냄새 나는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입니다 그때와 또 앵글이 달라졌네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뭘 하고 있냐면 치킨을 기다리고 있어요 치킨 시켜놨어요, 치킨 치킨 기다리고 있고 회사한테 혼났냐고요? 짬이 얼만데 제가 혼납니까? 근데 이제 닥터빵에서 술 먹고 라이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전 포기를 못하는 남자 자,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낙이에요 뭐 과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윤기 형 맞는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름으로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굴까? 뭐야? 잠시만 누구야? 지민이 형이었네 지민이 형이었네 지민 씨 반갑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잘 지내시죠?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지금 와 있는 거 맞죠, 여기? 아닌가? 그치? 있는 거 맞지? 지민이 형 치킨 시켰는데 한 잔 할까? 넘어와 저 무슨 치킨 시켰게요? 아 지민이 형 저기 떠났어 아 그렇구나 바쁘다, 멤버들이 그치? 멤버들이 바빠 뭐야, 저거? 저게 뭐야? 기다려봐 다음 기다려 세팅들 해야겠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뭔가 방황 어디 가서 올까, 방황 찾았어, 방황 됐어 됐어 찾았어 여기야 찾아버렸어 여기서 딱 찾으면 아닌가? 이 친구는 아직도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로 가야 되나? 방황 뭐야, 방황 방황, 방황 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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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 방황 난리났대, 방황 난리났대 저거 뭐야 방황 뭐냐, 뭐냐, 뭐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밤이 난리였다, 난리였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떠다니는 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움직여 이거 뭐야? 움직여 막 움직일까? 이거 무슨 얘야 범우가 그거 먹는 거 아니라니까? 밤이 너무 귀엽다 밤이 지금 저거 초록색깔 조명 레이저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다니고 있어 지민이 형 수고하고 그래 지민, 건강하고 건강하단 말이야 뭐야 사람은 건강해야 돼 범아 뭐하니 그거 황? 황,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리 오라고 이리 와, 앉아 이리 와서 앉아 지민이 형 갔대요 갔어요? 지민이 형 이리 와 지금 신났어, 밤이 지금 저 레이저 계속 쫓아다니는 밤이 미치겠네 미치겠네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치킨 먹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고하러 온 거고요 다시 세팅해서 켜도록 하겠습니다 10분? 10분 정도? 남은 거 같은데 15분? 10분? 아무튼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돈내산 치킨 뒷광고 아니고요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지? 누구 내 손 잡아줄 사람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잠시만요